안녕하세요. 여러분, 민델리입니다. 안녕! 제가 이때까지 향 관련 제품을 좋아한다, 향도 크다 이런 말들은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정작 제가 잘 쓰고 좋아하는 향들을 소개를 해드린 적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제가 정말 애정하고 잘 쓰는 향기텐 추천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향수부터 향기텐까지 다양하게 한번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저는 그 사람의 이미지를 극대화시키는 데는 향만큼 효율적인 게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향이 정말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향을 고를 때 정말 정말 신중하게 고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향수만큼은 후기나 지인들의 의견을 절대 안 들어요. 제가 혼자 맡아보고 아, 이거는 진짜 괜찮다 하는 것들만 구매를 해서 조금 더 제 취향이 많이 반영된 게 향수가 아닌가 싶어요. 우선 영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제가 어떠한 향들을 선호하는지를 먼저 말을 해볼 건데요. 우선 저는 평소에 어느 한 곳에 치우치지 않는 향을 좋아해요. 예를 들어서 너무 스모키하거나, 너무 우디하거나, 너무 머스크하거나, 너무 달달하거나 이런 향들은 좀 안 좋아하고 저는 전반적으로 좀 이런 향들이 조화롭게 잘 섞인 향을 좋아해요. 예를 들어서 한 가지 향인데 여러 가지 향이 나는 걸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첫 향도 중요하지만 잔향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어떻게 보면 정말 무난하고 가벼운 향을 좀 선호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그런지 제 향을 맡았을 때 남녀 불문하고 다 호불호 없이 좋아했던 향들이 좀 많아요. 아무래도 제 나이대가 20대 중반이다 보니까 오늘 보여드리는 향수들은 거의 20대 초반부터 중반까지 좀 잘 쓸 수 있는 향들로 골라와봤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저와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면서 바로 영상 시작해 볼게요. 시작! 첫 번째로 디티크 오데썸 오드 또왈렛 이 향은 제가 20대 초반부터 작년까지 정말 정말 애용을 하면서 잘 썼던 그런 향수인데요. 우선 이 향의 노트를 먼저 보면 스트러스 플라워 스파이스 우드 향이 좀 조화를 이루는 플로럴 우드 향입니다. 그런데 맡았을 때 플로럴한 향보다는 프루티한 향이 강하긴 해요. 약간 오렌지의 향이 나거든요. 그래서 오렌지의 상큼한 향이 스트러스한 느낌이랑 좀 조화를 잘 이루어서 마냥 상큼하진 않은데 조금 시원한 향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데썸이 딥티크의 아이덴티티를 좀 잘 나타내는 그런 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일 딥티크스러운 향이 이 향인 것 같은데 이게 시원하지만 약간의 우디함이 섞여 있기 때문에 마냥 가볍진 않아요. 마냥 가볍진 않은데 또 그렇다고 마냥 무겁지 않은 향이라서 저는 이거를 사계절 내내 정말 잘 사용을 했습니다. 이 향을 너무 좋아해서 제 시그니처 향으로 남길 원했었거든요. 이 향을 맡으면 제가 생각나게끔 그 정도로 정말 열심히 썼어요. 이 향은 진짜 남녀 호부로 절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개인적으로 제 주위에서는 여자친구들 보다는 남자친구들이 훨씬 더 좋아했어요. 이걸 뿌리기 시작했을 때부터 제 남사친들부터 같이 알바했던 오빠 동생들 그리고 친구들도 정말 향 좋다고 향 못 쓰냐는 질문 진짜 많이 받았었고요. 거기에 이건 살짝 TMI긴 한데 제 엑스들도 좀 이 향을 되게 좋아했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많은 향들을 써봤었는데 이거만큼 남자애들한테 질문을 많이 받은 게 없었어요. 맡았을 때 상큼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이거는 20대 초반 분들한테 정말 정말 추천을 해드립니다. 탬버린즈 4G 이거는 향수긴 한데 크림 타입의 향수예요. 이걸 발랐을 때 끈적임도 전혀 없고 보습력도 어느 정도 있어가지고 핸드크림 대용으로 사용해주기도 좋은 그런 제품입니다. 근데 저는 핸드크림보다는 좀 내 살냄새인 척 하고 싶을 때 주로 쓰곤 합니다. 이 향은 노트보다 키워드로 나타내져 있는데 장미 덤불 페출리 저전땅이 키워드인 향입니다. 이 향은 처음 맡았을 때 살짝 무거운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딱 맡아보고 가을 겨울에 정말 잘 쓸 것 같은 그런 향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지금은 이 향이 익숙해져서 그런지 그렇게 무거운 느낌이 강하게 들진 않더라고요. 근데 머스크한 향을 좀 싫어하시거나 그런 향에 익숙하지 않은 좀 가벼운 향을 선호하신 분들한테는 무겁다고 느껴질 수 있어요. 처음 맡았을 때는 살짝 호불호가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 향을 처음 맡았을 때는 처음 접해보는 향이라서 응? 했었는데 이게 잔향이 진짜 대박이에요. 첫 향은 장미 향과 머스크 향이 좀 강해가지고 조금은 무거운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바르고 두세 시간 뒤면 그 첫 향이 좀 날라가거든요. 그 잔향이 무거운 느낌보다는 좀 포근한 느낌이 들어요. 되게 포근하면서 비온 뒤에 냄새 있잖아요. 딱 그 냄새가 나면서 장미 향이 또 그 속에서 은은하게 섞여서 포근하면서 오디한 느낌이 강하게 납니다. 첫 향 맡아보고 호불호 했었던 친구들한테도 잔향을 맡게 해주니까 진짜 좋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되게 첫 향과 잔향이 조금은 다른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잔향이 진짜 내 살냄새 같은 향이라서 자기 전에 슬쩍 발라줘도 되게 기분 좋게 잠들 수 있는 그런 향이고요. 저는 이거 쓸 때 향수 쓰기 귀찮은 날에 주로 쓰거든요. 이거를 여기 손목 안쪽에다가 발라주면 이것도 그래도 향수이기 때문에 발향이 좀 괜찮아요. 발향과 지속력이 어느 정도 있거든요. 그냥 좀 향수의 강렬한 느낌보다는 은은한 느낌을 주고 싶을 때 주로 사용을 하는 편이에요. 달아 토바코 컬렉션 리치웜 어딕티브 이거는 구매한 지 얼마 안 된 그런 향수인데 제가 겨울 내면 주구장창 사용을 할 예정인 향입니다. 이거는 데이식스 원피리 향으로 정말 유명한 향이거든요. 이거는 작년에 알려지기 시작해가지고 작년부터 알고는 있었는데 제가 향들은 특히나 손민소를 좀 잘 안 하는 편이에요. 다른 제품들도 손민소를 잘 하지 않는데 향은 좀 그게 심하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원피리한테 좀 빠져버렸지 뭐예요. 원래도 원피리를 좋아했지만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요즘엔 덕질을 조금 딥하게 하다 보니까 원피리 향수를 좀 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원피리 향 중에서 되게 여러 가지 향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제일 잘 알려진 그런 향이고 원피리가 지금까지 잘 쓰는 향이라가지고 샀습니다. 맡아보고 이거는 진짜 원피리 향이다 이런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진짜 이 향을 맡았을 때 그 원피리의 이미지가 바로 연상이 돼가지고 이거는 겨울에 진짜 무조건 뿌려야 되고요. 겨울에 아이보리 니트 입고 코트 입은 날 있잖아요. 그때 이거를 뿌려주면 진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자라의 옴무 향수거든요. 옴무 계열인데 그 옴무 향들의 특유의 극단적인 향 있잖아요. 너무 스킨 냄새가 나거나 아니면 너무 좀 머쓱한 향이거나 너무 단 향 약간 이렇게 옴무 향이 특히나 좀 극단적인 성향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그렇게까지 극단적인 향이 아니라서 맡아보고 음 이거는 좀 잘 쓰겠다 싶었어요. 왜 이거를 수많은 마이데이 분들이 손민수 했는지 알 것 같은? 우선 이거 노트들이 좀 많아요. 오리엔털 오드 두알렛, 럼, 화이트 피어니, 버번 바닐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쉽게 말하면 첫 향이 초콜릿 향이랑 바닐라 향이 썩힌 향입니다. 근데 여기서 바닐라 향이 비율이 조금 더 높아요. 진짜 엄청 달달한 향인데 그렇다고 그 달달한 향 특유의 머리 아프거나 속이 울렁거리는 느낌이 없더라고요. 제가 너무 머쓱하거나 너무 달달한 향을 안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향을 맡았을 때 하루 종일 속이 매스껍고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향들을 조금 기피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그런 정도는 아니었어요. 진짜 달달한 향인데 되게 가벼운 느낌도 있어요. 맡았을 때 제가 포근하면서 따뜻한 느낌이 정말 강하기 때문에 아까 말했듯이 포근한 니트를 입었을 때 뿌려주면 진짜 대박입니다. 이건 달달한 향이지만 향 자체가 되게 깔끔한 느낌이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달달한 향을 싫어하셨던 분들도 겨울에 잘 쓸 수 있는 그런 향인 것 같고 평소에 초콜릿 향이나 바닐라 향 좋아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논픽션 가이악 플라워 이 향도 제가 정말 정말 좋아하는 향인데 이거는 사계절 내내 잘 쓸 수 있는 향입니다. 우선 노트는 야생화, 가이악, 오리엔탈, 바닐라, 엠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스모키한 느낌이 강한 꽃향이에요. 스모키한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풀어서 말을 한번 해보면 새벽에 안개가 많이 껴서 물기가 많은 날에 숲속을 가는 느낌? 딱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나무에 푸릇한 느낌도 나면서 은은하게 플로럴 향도 나는데 플로럴 향도 계열이 정말 많잖아요. 크게 나뉘면 달달하거나 싱그러운 향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얘는 절대 달달한 향이 아니라 싱그러운 향에 조금 더 가까운 향입니다. 되게 가벼우면서 신선한 꽃과 나무가 섞여있는 향이에요. 너무 진하지 않고 이 향이 제가 앞에서 말했던 어느 한 곳에 치우치지 않고 좀 다양한 향이 나는 그런 향이거든요. 이 향이 어떻게 보면 마냥 가볍고 조금은 상큼한 느낌이 들 수 있는 향인데 머스크함이 중심을 딱 잡아줘가지고 마냥 가볍지만은 않은 그런 향입니다. 이 향도 호불호가 전혀 없을 향인데 단점은 지속력이 정말 짧아요. 향이 조금 빨리 날아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확실하게 듭니다. 딥티크 오르페용 오드퍼퓸 이건 제가 최근에 빠진 향인데 딥티크 60주년을 기념으로 해서 나온 향이거든요. 그래서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조금은 생소하실 수도 있는 그런 향이거든요. 이것도 딥티크 특유의 시트러스함을 잘 표현한 그런 향입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오데성이 남자들이 좋아하는 향이라면 이 오르페용은 여자들이 정말 좋아할 그런 향인 것 같아요. 제가 시향을 먼저 해보고 이게 계속 아르내른 거려서 구매를 한 건데 구매를 하고 너무너무 향이 좋아가지고 인스타 스토리에 올린 적이 있어요. 그때 제 친구가 백화점이었어가지고 이걸 시향을 했었는데 이 향이 맡았을 때는 몰랐는데 집에 오니까 조금 더 아르내른 거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향의 이름을 까먹어서 저한테 이 향 무슨 향이냐 이렇게 물어봤던 그런 향입니다. 우선 이 향의 노트는 시더우드, 통카빈, 주니퍼베리, 자스민인데 쉽게 말해서 백화점 1층 냄새라고 하더라고요. 백화점 1층 냄새면 제가 좀 싫어하는 향이거든요. 그래서 맡았을 때 음 그런 향이다 라는 느낌이 딱 들었어요. 딱 백화점 1층 냄새가 깔끔한 표현이거든요. 백화점 1층 냄새보다는 조금 더 라이트한데 훨씬 더 좋은 향이고요. 이 향도 플로럴 우디 계열인데 오데성이랑은 결이 완전히 다른 플로럴 우디 계열입니다. 이 향은 우디함, 시트러스, 스파시한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정말 좋아하실 만한 그런 향입니다. 향을 딱 맡았을 때 되게 분위기 좋은 우디한 느낌이 강한 바 있잖아요. 그런 되게 분위기 좋은 바에 온 듯한 그런 느낌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살짝은 매캐한 느낌이 들긴 했어요. 어떻게 보면 옴무스러운 향인데 여기에 자스민 향이 더해져가지고 그거를 좀 눌러주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되게 우아하면서 세련된 여성이 뿌리기 좋은 그런 향인 것 같아요. 이거를 뿌렸을 때 저는 파리보다 조금 더 회색 도시인 영국 있잖아요. 영국에서 좀 비 오는 날에 검은 색깔 우산 쓰고 오피스룩을 입고 걸어다니는 좀 그런 멋진 여성들의 느낌이 훨씬 강하게 들더라고요. 되게 고급진 느낌이 나면서 또 가볍게 쓸 수 있는 그런 향이기도 하고요. 이거는 지금 같은 가을철에 쓰기 너무너무 좋은 향입니다. 얘는 첫 향도 첫 향인데 잔향도 진짜 대박적이거든요. 잔향이 좀 매키함과 스파이시함이 좀 덜어져가지고 훨씬 더 좋은 향이 나타냅니다. 클래식하면서 우디한 느낌이 강한데 그 속에 자스민이 살짝 피어난 듯한 그런 느낌의 향입니다. 이 향도 스트러스, 우디, 플로럴 길 좋아하신다면 꼭 한번 시향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너무너무 좋습니다. 아루투아 송 바디로션 이 향은 제가 지난번에도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요즘 저의 최애 바디로션이에요. 이거 벌써 다 쓰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집에 바디로션을 한 7개를 갖다 놓고 쓰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제일 손이 많이 가는 향입니다. 이거는 크게 말하면 비누향이에요. 비누향인데 저는 평소에 비누향을 그렇게 좋아한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었거든요. 제 이때까지의 향취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비누향보다는 스트러스함을 훨씬 더 좋아해서 비누향은 제 취향이 아닐 줄 알았는데 이거의 노트를 보니까 이게 왜 제 취향인지 알겠더라고요. 우선 노트를 보면 스트러스, 플로럴, 우드, 엠머, 머스크가 있습니다. 큰 틀을 보면 비누향인데 살짝의 스트러스함과 우디향이 조금 더해져가지고 마냥 일기향 같은? 분뇌나는 그런 비누향이 아닌 조금 더 성숙한 비누향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밤에 샤워할 때 이거를 발라주고 자고 일어나면 그 다음 날까지도 몸에 이 향이 은은하게 배어있거든요. 진짜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향이더라고요. 이거 발랐을 때 조금 더 뽀송한 느낌이 들고 조금 더 상쾌하고 기분이 훨씬 더 좋아지는 그런 향이었습니다. 제가 원래 바디로션은 귀찮아가지고 잘 안 발랐었거든요. 제가 몸이 훨씬 건조한 편인데도 불구하고 바디로션은 진짜 안 발랐었는데 이 향을 접한 이후로 바디로션 바르는 재미에 빠졌어요. 진짜 그때도 말했지만 거짓말 안 치고 이거 바르려고 샤워하거든요. 얘는 향수를 쓰지 않아도 내 살냄새 다 할 수 있을 정도로 발향도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이게 아까 보여드렸던 템버린즈 제품보다는 발향이 약하긴 하지만 그래도 바디로션 중에서는 발향이 꽤나 좋은 편입니다. 딱 포근하면서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향이라서 평소에 비누 향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정말 좋아하실 것 같아요. 유즈 헤어 퍼퓸 로즈 선셋 이거는 헤어 퍼퓸이라서 그냥 머리에 요렇게 뿌려주면 되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면 이렇게 오일층과 수상층이 나뉘어져 있어요. 이거를 흔들어서 쓰면 헤어 보습에도 도움을 주고 그냥 쓰면 향만 빼가지고 쓸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이 향의 노트는 그린, 엠버, 로즈, 자스민, 뮬겟, 라즈베리, 머스크한 향인데 통틀어서 얘기를 해보면 싱그러운 장미향입니다. 장미향 중에서도 흔히 쓰이는 향들이 좀 무거운 장미향이 훨씬 많잖아요. 근데 이거는 무거운 느낌이 전혀 들지 않고 되게 싱그러운 느낌이 강해요. 장미꽃다발에서 맡을 수 있는 그런 싱그러움 있잖아요. 딱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이거는 진짜 가볍게 쓰기 좋은 향이고 가벼운 향들 중에서는 고급스러운 느낌이 강한 향이에요. 평소에 향수는 싫어하는데 바디미스트는 저렴한 느낌이 강해서 좀 꺼려진다 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추천을 해드리고요. 저는 이거를 평소에 향수 뿌렸을 때는 잘 안 쓰고 운동한 직후나 운동하러 갈 때 그냥 살짝 뿌려주고 가는 편입니다. 되게 이거는 막 많이 뿌려도 부담스럽지 않은 향이거든요. 이 향도 좀 은은한 느낌을 주고 싶을 때 쓰는 향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이고요. 오늘 영상도 재밌게 잘 보셨나요? 이렇게 보니까 제 향, 취향이 어떤 건지 확실하게 보이지 않나요? 오늘 보여드리는 제품들이 호불호가 그렇게 강하지 않다고 저는 자신하기 때문에 보시고 관심이 가는 제품들은 한번 가서 시향을 해보시는 걸 추천을 해드릴게요. 그럼 오늘 영상도 저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만나도록 합시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